은지씨 바람조절 화이팅! 과일 참,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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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아예아예. 빨리 참 느낌이니까. 딱, 열 도시. 화이팅! 네. 오른쪽도 잡아주시겠어요. 오른쪽도. 네. 감사합니다. 30분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의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은 설레는 밤의 새로운 진행자 우리 앞에 가면은 팀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기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뒤쪽, 가운데로 저기 T자 있거든요. 바닥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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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거기 T자.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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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후회라고 했는데, 손으로 반박을 하고 그랬어요. 안 돼요, 네. 혜성씨? 네, 밤 12시입니다. 느낌 있죠? 네. 고옥적인 느낌.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잠깐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그렇죠. 네. 고옥적이야, 배옥적이야. 아테나야, 아테나.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저쪽도, 맨쪽도 가봐 주시고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만 거기 계세요. 계시고요. 저희는 저금지씨는 다시 한번 보시고 두 분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또 하나 만나봤어요. 저희가 자리를 가운데. 네. 자, 왼손이시죠? 가정한 쪽에 좀 붙어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다음번에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발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지금 누가 봐도 두면 두물이 오늘 너무 초면이에요, 지금. 네. 초면이죠? 예. 우리 손 한번 잡아봐요. 네. 네. 손 꼭 잡고 우리 열두 씨를 잘해봐요. 네. 같이 잡고 열두 씨를 잘해봐요. 네. 잘해봐요. 네. 네. 카메라 앞에 봐봐주시고요. 네. 네. 조금 어색한 김에 한 번만 더 어색하시더라도 네. 어, 앙드레기 피날레 포즈로 두 분의 사진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기 피날레 포즈로 두 분의 사진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짱! 네. 바로 와주세요. 한참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피디님들 모시고 4번 사진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각자 내생기 옆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